주인공의 이름을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어우 더워. 전혀 시원하지 않아요. 그쵸? 에어컨 켜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아우 덥다. 정말 에어컨 켜주세요 에어컨. 그토록 바라던 아들 아윤시리다를 낳게 됩니다. 아윤시리다요? 아윤시리다요? 아윤시리다. 왠지 이거 하실 것 같았어요. 아윤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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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윤시다를 웃는 것 같다. 아윤시다를 웃는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